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째서 저 인간들은 저렇게 난하게 살까 요즘 금수완박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586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의 그런 아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각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진짜는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짜 국회의원은 모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현재 금수완박에 총대를 메고 설치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소위 부정의혹 청와대 하명사건에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황운화 국회의원도 통계적으로 의심스러운 9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교차 투표수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표가 무려 1만 1572표로 추게 된 지역구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와의 표차는 불과 2808표에 불과했습니다. 황운화 국회의원도 아마도 자신이 어떻게 당선되었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한 이은근 미래통합당 후보는 2021년도 3월 30일에 자신이 제기했던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취하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는 정치인으로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불편한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황운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가짜로 보이는 그러니까 가짜 국회의원으로 추정되는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에 뺏기를 단 석연치 않은 4.15 총선 결과를 앞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와 거리가 먼 국회의원들이 금수완박을 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것을 보면서 가소로움과 함께 호환무치함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금수완복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얼마 남지 않은 인기 중에 철회하게 또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다 압니다. 그동안 저질러 놓은 비리를 모두 다 덮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비리 가운데 어떨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루어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저질러진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그들은 덮기 위해서 금수완박을 가장 열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현재 검찰은 선거사범을 포함해서 부패, 경제, 공직자, 방위산업, 대형참사사건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2일 날 많은 갈등 끝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그런 소위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 조정입니다. 민주당의 구상은 그동안 검찰이 담당해온 주요 6대 범죄수사를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도록 시키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을 빼고 무소속 의원을 대신 배치했습니다.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 위에 친녀 무소속 그런 의원을 집어넣어서 4대 2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의 속셈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586 운동권 출신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매사가 이렇게 꼼수만을 생각해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꼼수 정당이라고 불러도 조금 더 의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꼼수의 절정판이 바로 모든 공직선거에서 도저히 인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짐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소속 의원을 집어넣게 되면 90일간의 안건조정의 논의 기간 없이 4월 국회에서 곧바로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금수완박을 완결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이 취임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속전속결로 해처우겠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참 막대먹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사에 따르는 저는 그들의 속셈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셈이 바로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원천적인 걸림돌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집권 내내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아서 악행을 저질러온 자들이 국민이 준 입법권을 끝까지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로 악용되고 있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 인간들은 저렇게 악하고 사악한 것일까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훔치고 그 결과 입법 권력을 도독질한 다음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막을 만들고 있는 저 사악한 짓들을 저는 용서하기야 힘듭니다. 총대를 맨 황운하 국회의원이 가짜 국회의원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낱낱이 그 수치를 밟힌 바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오윤성 시민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4.15 부정선거로 국회의석을 도독질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 털어쳐먹고 그것도 모잘라서 이제 완전히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를 해산하고 부정선거를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당장 투표함을 까면 모든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죄상이 밝혀질 것입니다. 6개월 내에 모든 선거재판이 끝나야 함에도 만 2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대부분이 모조리 깔아뭉기고 있습니다. 당장 재판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56명이 찬성하고 18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렇게 후한 무치한 인간들이 다시 또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장악했다면 얼마나 암담한 세상이 펼쳐졌겠습니까. 희망을 갖고 나라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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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